마포구는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 도시로 가자의 슬로건에 맞게 관내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 도입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우수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총 30억 원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는 올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우수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총 30억 원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올해 교육지원 사업은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어려운 재정 여건화에서도 내실 있는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충실히 실현되도록 학교마다 최우선으로 희망하는 사업들을 선정했습니다. 우선 유치원에는 원아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노후한 시설 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체험 학습비로 해당 유치원에 시설당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올해부터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센터에 보조인력 인건비를 전 학교에 7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또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을 포함해 문예체 특기적성 프로그램, 진로체험활동, 동아리 운영 등을 위해 15억 원을 지원하고 학교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8억 원을 지원합니다. 구는 명문고 육성을 원하는 구민들의 의사를 담아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3억 원을 관내 디자인 보안 분야 특성학고 졸업자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고자 한 학교당 2천만 원씩 8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